나는 왜 대천혁명을 외치는가 우리 민족은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는 천손이 아니라 웅손이다 우리 다 곰새끼라는 겁니다 왜? 곰이 여자로 바뀌어서 우리를 낳았으니까 단군 신화 등 식민사학 내용을 수긍합니다 아직도 국민 반 정도는 단군 신화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으면 수긍하는 겁니다 수긍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군 신화가 얼마나 헛된 얘기인지 제가 네 번째 강연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수긍한다 정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저항이 없었습니다 대한사랑, 국학원, 시민단체에서만 성명을 냈어요 동북공정에 대해서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북공정이 뭡니까? 신라만 빼고 다 중국 역사를 하는 겁니다 신라만 빼고 그래도 양심상 신라는 남겨놨어요 국민들이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무려 대여섯 명의 대통령이 개천절날 오신 적이 없습니다 공식 행사에 가장 화려하게 의미 깊게 치러야 될 국가의 생일 개천절 행사가 가장 초라한 총리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태호복희와 치우천자는 중국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복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태호복희는 중국 점쟁인 줄 압니다 치우는 중국 도깨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고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 다입니까? 우리나라는 우주론이 없다 중국은 반고라는 거인이 우주를 창조했고 일본은 이잔학이라는 창조신이 창조했다 대한민국은 우주론이 없더라 무슨 말을 합니까? 천부경이 뭡니까? 천부경만 있습니까? 부도지, 참전개경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우이서다, 거짓말이다 거기 천문현상도 맞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이서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그건 근대용어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책에 봐라, 있다 조목조목 다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까? 환단고기가 우이서면 그러면 태호복희하고 치우천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가 진화가 중국이고 동인은 동쪽 오랑캐다 가지지자 중국은 가운데 나라고 중국 우리는 오랑캐다 동이족할 때 이 자가 우리나라 옥편에 오랑캐 이 자로 나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아라 이 제의할 때 쓰는 이 자가 우리 동이족 이 자입니다 이거 하나 바꿔놓지 못한 것이 우리 후손들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개천혁명 책 뒷표지입니다 공부하는 대한민국 밝아오는 개천혁명 한국 사람은 공부해야 됩니다 죽기 하루 전날까지 공부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더라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꼭 총칼을 들어야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개천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사상을 공부하고 천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를 공부하고 홍익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개천 천손 홍익이 우리 키워드인 것입니다 저는 제갈량이 남병산 칠성단에서 남동풍이 불기를 기도했듯이 우리나라의 개천풍이 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환단풍이 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책머리에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컴퓨터라면 다시 포맷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개천혁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혁명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모든 정치판 사람들이 역사를 모릅니다 저는 좌파 우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개천파가 나와야 합니다 칠성파가 나와야 합니다 칠성파는 지금 반사회단체가 이름으로 쓰고 있어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바로 우리 문화 순수하게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오히려 그래서 K-히스토리, K-스피릿, K-코스모스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는 것이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